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요. 5월입니다. 2020년 5월 여러분들의 총 운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기 앨리스 타로부터 시작해서 섹슈얼 타로 저와 함께한 저의 오리진 타로 그리고 황금의 타로 그리고 여기 마르스의 유 타로 그리고 여기 내 사랑의 해답 내 인생의 해답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하여튼 뭐 다 활용해서요. 5월 여러분의 총 운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좋은 타로로요. 멱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4가지구요. 5월 여러분의 총 운이에요. 연애, 재회, 그리고 대인관계, 금전 뭐 여러가지 이동수. 자 집중해 주시구요. 자 가볼게요. 복타 복타 자 5월 여러분들의 총 운 알아보고 있구요.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총 운 5월이에요. 알아보고 있구요. 여기 보시면요. 쌍둥이가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찡그리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타로가요. 결론의 타로 여기 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아 요거 요 가벼운 대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특히 대인관계 그리고 비즈니스에서요. 여러분은 가벼운 대립을 예 맞아들이게 된다. 뭐 그런 여러가지 예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키워드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암시하는 새가 또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자 너무 가벼운 대립을 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구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자 여기 내 규층에 있는 황금의 타로 가요. 여러분은 비즈니스 비즈니스의 기운을 말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딱히 황금 황금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펜타클이 나와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예 돈이 확확 들어온다거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여기 사자를 길들이는 여인 그리고요. 칼을 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 내리는 거 여러분이 그 다음에 추진하시는 그 일이요. 그 일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디어가 좋다거나 그 방향이 좋다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상징하는 지팡이의 타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해는요. 무언가 결론이 맺어진다거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장이나 그리고 의견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잦은 트러블이에요. 잦은 트러블. 노력하고 인내에서 꾸준히 그 일을 하시려면 스트레스나 뭐 그런 걸 암시할 뿐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돌덩이. 돌덩이 타로예요. 그리고요. 여인은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좀 피곤한 듯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냥 육체적으로 좀 필요하고 지금 하시던 일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5월달 연휴가 굉장히 긴 연휴를 앞두고 계신데요. 그 연휴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시던 일 있는 그대로 일상을 유지하시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들떠도 여러분은 들뜨시면 안 돼요. 여기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갈라진 돌덩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타로가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사람 머리 위에 갈라진 돌덩이. 하지만요. 이 타로는요.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 내리셔야 할 일 있잖아요. 선택하셔야 할 일. 조금 두렵거나 걱정돼도요. 일단은요. 많이 많이 결정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리시는 판단이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할 거고요. 길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결정을 미루신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왜냐면요. 이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불안하지만 긍정적인 출발을 암시하는 광대의 타로와요. 여기 4자를 길들이는 4자를 길들이는 여인의 타로가 함께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일단은요. 5월달에 결과가 이루어지던 말든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황금이 들어온다 만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큰 칼을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칼을 휘둘리셔야 돼요. 가만히 쥐고 계시지만 마시고요. 이 칼을 휘둘르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히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기운이 될 것 같고요. 5월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인내가 필요한 비즈니스의 한 달이 될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요. 잦은 다툼, 쌍둥이의 찡그린 얼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묵묵하게 일하시되 다른 사람들과 너무 대화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5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가 있지만 너무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되도록 많이 결정 내리고 많이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애 쪽 말씀드릴게요. 연애 쪽에서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연애, 대인관계에서만큼은요. 여러분의 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먼저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적인 결정을 먼저 먼저 빨리빨리 내리시고요. 되도록 5월달에 판단은 다 내려놓으세요. 아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럼 판단은요. 5월달에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연애 쪽에서는요. 먼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먼저 움직이시면 여기 보시면 죽음의 타로예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그 핑계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회. 짱남 썬남. 먼저 움직이시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커베타로가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자가 웅크려 앉아 있어요. 좀 실망한 듯한 인상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셨을 때 그게 여러분은 오히려 발목 잡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커베타로 그리고 새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요 새 보이시죠? 이 새는요. 번쩍번쩍하고 여러분들에게 날아오고 있어요. 짱남 썸남 제외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올 겁니다. 사실 의미가 조금 약한 타로이긴 한데요. 저는 5월달 과감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락 올 거고요. 그 연락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시면 또 그게 빌미가 돼서요. 여러분을 떠나 또 그런 핑계를 막 만들어낼 거예요. 이분들이 먼저 오시도록 5월달은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에이스는요. 타로에서 메이저 타로처럼 기운이 크기 때문에 중반 안에 그러니까 5월 15일 안에 그 연락이 올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또 말탄 기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락을 올 거고요. 먼저 움직이시지는 마세요. 연애 쪽에서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그런 일적인 부분 공부나 학업 부분에서도요. 5월 연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좋은 식이에요. 아이디어를 활용하시고요. 아이디어를 휘둘르세요. 그냥 아이디어로만 두지 마시고요. 여기 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을 내리시거나 판단을 내리실 일은 5월달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먼저 움직이시지 않는 거 역시 추천드리고요. 그분한테 연락이 올 거라는 거.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상황이 급변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급변하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연휴가 오면 아무래도 상황이 급변하죠. 감정이 흔들리고 노력하시던 일에서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노력을 게을리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예 이 연휴가 길더라고요. 예 흔들리지 마세요. 급변하지 마세요. 예 유지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 시기 예 많이 결정 내리시고요. 많이 많이 판단을 내리세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요. 연인관계는 기다리시면 분명히 연락을 올 겁니다. 번쩍번쩍이는 타로는 없었지만 꾸준한 노력이 5월을 여러분들의 5월을 충실하게 만든다는 의미니까요. 덜 나위 없습니다. 여러분의 5월을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여러분의 5월의 5월의 총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선택지고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5월 총원이고요.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5월달에는요. 연애하세요. 연애 비즈니스 이거요. 어차피요. 여기 보시면 황금 노란색 새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큰 소득이나 로또를 맞는 대박이나 이런건 아닐거고요. 대신에 악마나 뭐 그런 타로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손해를 입는다거나 그런건 아닐거에요. 그냥 여기 보시면 지팡이는요.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곰의 얼굴을 한 인간과 창을 든 인간이 대립하고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노력을 하신다고 뭐 될 일이 안 될 일이 되냐 뭐 그건 아닌거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시던 만큼 그 비즈니스에 비즈니스에서는 소득이 그냥 꾸준히 들어옵니다. 갑자기 없던 일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을거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비즈니스는 유지입니다. 어차피 요런 시기에 아무리 급하게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에 뛰어드셔도요. 생각만큼 결과가 잘 나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피곤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냥 5월달에는요. 괜찮아요. 잠시 그냥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구요. 연애하십시오. 여러분은 5월달 연애하시구요. 대인관계에서는 사람 많이 만나시구요. 좀 감정적으로요. 리플레시 한다고 하죠. 다시 좀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한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2020년 5월까지요. 뛰어오신 달려오신 여러분. 요기 보시면요. 풍요의 타로에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타로입니다. 황금의 타로 예 황금의 타로에서 마치 태양이 뜬 것처럼 감정으로 보면은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 요기 이빨이 빠진 듬성듬성 빠진 동그란거 보이시죠. 이게요. 곡식을 추수하는 낫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요. 감정적으로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구요. 예 좀 이렇게 좀 치유가 돼요. 그게 5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예 5월 한달 연애하시면서요. 좋은 인연 예 그리고 예 좋은 귀인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귀인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귀인을 만나는 이 기회를 얻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는요. 제가 좀 아쉽지만 노력해도 그만큼 성과가 잘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마시구요. 좀 쉬어가는 한다. 그리고요. 연애하세요. 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요. 먹은 것을 토해내는 토해내는 타로예요. 다 먹었으면 좋은데 먹은 것을 소화가 안 될 만큼 토해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좀 아둥바둥 비즈니스나 직장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요. 어차피 될 놈 될이라고 하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욕심을 바라지 마세요. 이건 욕심을 상징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욕심만 바라지 않으시면 돼요. 어쨌든 5월달 여러분은요. 연애에 몰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태양이 태양이 떴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태양의 타로입니다. 태양의 타로 아주 좋아요. 반짝반짝입니다. 그 얘기는요. 여기 앨리스가요. 컵 케이크를 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어 마라 이걸 내 손에 쥐어 마라 여러분 5월달에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5월달 키워드는요. 고민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태양이기 때문에 연애하시고 대인관계 좋습니다. 귀인 만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020년 제가 귀인을 만날까요? 5월이에요. 5월달 귀인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면을 벗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좀 내비쳐서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칼과 저울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말탄 기사가 여러분에게 감정 감정의 교류를 상징하는 컵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는 신호를 몇 번 주셨을 거고요. 자 5월달이니까 신호가 올 겁니다.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요기 행운과 기회를 상징하는 펜타클의 타로가 창문에 요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이 여인은요. 또 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고 그 상대방을 알아보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요기에 결론의 타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 여러분 움직이셔야 되는 거 그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5월달 연애하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분명히 그쪽에서 뭔가 행동이 있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고민만 하시거나 저거를 내가 움직여 말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태양이에요. 귀인과 귀인과 재회 짱남 썸남 가만히 가만히 계셔보시면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저울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 말아 뭐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태양이에요. 그냥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여기서 태양과 전차의 타로 같은 게 나오면 그냥 돌직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카레타로가 나왔죠. 그리고요. 요거는 비즈니스에 비즈니스에 관련된 타로지만 감정과도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좀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카레타로 전체가 아니라 칼이에요. 조금 과감하게 여기도 저울에 있는데 칼이 있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 보시는 그런 오울이 되시면요. 연애 굉장히 좋고요. 귀인 굉장히 좋습니다. 대인관계 다만 대인관계 귀인 연인이 좋은 만큼 비즈니스는 좀 현상 유지예요. 조금 마이너스 되셔도 괜찮아요. 쉬어가는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애 에서만큼은요. 제가 94점 드릴게요. 연애하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충분히 알아보고나서 즐겨라. 충분히 알아보고나서 즐겨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알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비즈니스 아직도 그냥 무언가 결과를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충분히 알아보셔야 된다. 조금 현상 유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좋은 일이 있다는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예 아주 짧고 굵습니다. 예 더 다른 말이 필요 없겠네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움직이시고요. 걱정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예 지나고 나면 후회하실 수 있는 5월달 왜 고민하시나요? 태양입니다. 연애하세요. 사람 나가서 사람 만나세요. 5월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분의 직장생활 일 뭐 이런 걸 다 까먹을 만큼 예 좋은 일이 많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요 5월은 좀 쉬어가세요. 그리고 6월달에 또 열심히 달려가시는 거 뭐 그렇죠. 뭐 어떻게 사람의 기계도 아니고 맨날 일과 학업 뭐 이런 거에 내어 살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요. 조금 능률이 떨어져도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애하십시오. 나가서 사람 만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5월을 알차고 풍 아주 풍부하게 좋은 일로 꽉꽉 채우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5월 5월이에요. 여러분들의 총은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이 떴고요. 그리고요. 앨리스 앨리스가 예 여기 붉은색의 마녀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안타깝지만 비즈니스에서요.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동업자 주의 그리고요. 일 벌리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새가 날아가버리는 소년의 머리 위에 있는 노란색 새가 날아가버리는 이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이거는 결론의 자리에 나와줬고요. 돈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출이 클 수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 주의 여러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5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이끌려서요.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거나 지금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일을 하신다거나 이동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내에서도요. 다른 프로젝트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대인관계 그리고 라이벌의 등장 항상 주의하시고요. 아 제가 생각해서는 웬만해서는요.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은 괜찮아요. 혼자 하는 일에서는 태양이 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좋을 거예요. 같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의견을 드는 거는 무조건 비추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비즈니스에서 죽음의 타로 그리고요. 광대의 타로 에요. 비즈니스에서 광대의 타로 는요. 다른 타로 다른 타로 다른 타로 와는 좀 다르게 얼굴을 감싸지고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타로들은요. 광대의 타로 가 굉장히 밝아요. 새로운 출발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 이라는 희망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의지대로 움직여 본다는 기대감 자존심 뭐 이런 것까지 다 상징하는데 비즈니스의 타로 이 황금의 타로 에서는 만큼은요. 좀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 바보의 타로는 이렇게 얼굴을 감싸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아시죠. 아 하는 아 이걸 왜 이를 벌려서 그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일이라는 게 돈이 된다는 게 예 안정을 추구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좀 주의해라 그런 의미가 이 광대의 타로 비즈니스의 타로 에서만큼은 황금의 타로 에서만큼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동업자나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귀가 얇으면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 혼자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하시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과 막 엮여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5월달에는요. 잠시되기 잠시되기 예요. 자 제가 예 무언가 좀 눈에 띄는 타로가 있어서요.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연애에서만큼은 좋아요. 이렇게 앨리스가요. 예 마녀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고 있죠. 예 연애에 자신의 매력을 뽐낸다는 누군가 여러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거는요. 외모에 대한 평가거든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커베타로 를 든 여왕이에요. 여왕. 자 그러니까요. 마법사와 여왕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번쩍였다. 교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저울과 칼 여러분들은 잘 움직이시지 않는 분 뭐 근데 사람이 그렇죠. 막틀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겠지만 괜찮아요. 가만히 계셔도 그쪽에서 새로운 소식을 함시하는 비둘기 새가 날아오고 있는데요. 새가 그냥 날아오느냐 그게 아니라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마음이 터질 듯해서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요 타로는요. 마법사 상대방 이성 쪽에서요.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먼저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렇게 새를 만났으니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쪽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이성이 여러분의 외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아까 제가 타로를 열자마자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풍요의 타로 풍요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자연의 타로 평화의 타로 풍요의 타로 그리고 여기 역시 정체의 타로 자연의 타로 평화의 타로 풍요의 타로 이런 초록색 초록색의 타로는요. 사실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정체와 안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죽음이라는 타로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가벼운 손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까지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동업자 주의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팔랑귀 주의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혼자 무언가를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바꾸지 마세요. 그게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을 태양으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인관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거 역시 동업자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움직이신다. 여러분이 그러고 계신다. 그럼 일단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 스스로의 의견에 따라서 혼자 하시는 일이시다. 그러면 지팡이와 칼로 상징되는 아시죠? 노력가 있네. 그냥 꾸준히 하신다면 좀 출발이 불안할 수 있지만 출발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면요. 이 결론의 자리가 안정이고 평화고 그 다음에 정체이지만 딱히 나쁜 타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요.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당연히 지출할 게 많으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동수라고 보시면요. 역시 여러분이 뭔가 생각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일이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거 좋아. 이런 거 해봐라.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재회 짝남 썩남 다 좋습니다. 특히 좋아요. 자 아셨죠? 마법사와 여왕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요. 뭔가 교감하는 시기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저울과 칼로 상징되는 좀 멈춰 계실 거예요. 고민과 갈등 이 상황을 좀 유지하고 싶다. 깨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하셔도요. 그런 아쉬움은 어차피 감정과 날아오는 새 이분이 마법사 먼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가만히 좀 계셔보서도 연락오고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군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감정을 상징하는 컵 그리고 여왕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 타로를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요. 여기 태양도 있고 굉장히 조금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왜 마법사를 또 마주보고 있잖아요.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좋네요. 심장의 두근거림을 체크하라 심장의 두근거림을 체크하라 무언가 이루어지시겠네요. 축하포카 먼저 드리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일을 먼저 끝내라 다른 일을 먼저 끝내라 확실히요. 예 무언가 이를 벌리실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으세요. 안정적으로 예 아까 요거 바보의 타로 말씀드렸죠. 비디니스에서만큼은요. 새로운 출발은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황금의 타로입니다. 예 다른 일을 먼저 끝내라 예 확실히 예 안정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오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서만큼은요. 자 여러분의 오울을 응원합니다. 세번째 선택지였구요. 자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 자 오울 여러분들의 총운이에요. 총운 네번째 선택지구요.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5월 5월 여러분의 총운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요. 축하 복하드립니다. 연애 100점 비즈니스 100점이에요. 다른거 볼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시뻘건 타로는 고통을 상징하구요. 이 소리를 질리는 여인 소리를 왜 질릴까요. 여기 보시면 신생아가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린거에요. 자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아이를 출산한다는 의미는요. 예 목적 달성과 여러분이 기대해오셨던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맺구요. 아시죠? 예 환이에요. 환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축복이구요. 자 그런 결과가요. 이 5월에 5월에 딱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새 두 마리가요.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러브 그냥 사랑의 타로에요. 사랑의 타로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두 남녀가요. 하나의 목걸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거 역시도요. 사랑의 타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200점이에요. 그리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요. 예 요거에요. 요거 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상징하는 황금의 타로는요. 땡글땡글한 요 땡글땡글한 요런 펜타클 황금동전이 많이 나오면 좋은거에요. 하나의 10개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자 요거 또 보여드릴까요? 요거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거 몇개죠? 하나의 10개나 있습니다. 비즈니스 걱정하지 마시구요. 연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질거고 다 잘될겁니다. 다만 다만 항상 타로는 하지만의 중요한거에요. 여기 뭐죠? 원숭이 머리 위 돌덩이 그리고요. 노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지팡이 몇개일까요? 하나의 10개나 있습니다. 노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10개나 있고요. 고개를 숙인 여인이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지쳐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마지막에 고비 하나를 못넘고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다 왔는데 마지막 고비를 못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고비가 5월이에요. 이 마지막 고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구요.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황금이 이렇게 많았구요. 사랑도 이렇게 두개나 있었습니다. 여기 고통을 암시하고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그리고 찔려 찔러 죽어요. 막 칼에 찔려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뭐래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게 우울이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비만 넘으시면 돼요. 결론이 좋아요. 근데 이 고비를 못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고비를 못넘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타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저뿐만이 아니죠. 잠깐 앞날을 내다보구요. 행동을 바꾸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타로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앞날을 잠깐 내다본 거예요. 결론이 좋아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 마지막 고비인 이 5월에 발목이 잡혀요. 너무 힘들어요. 막 찔러 죽어요. 칼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잘 안되나보다. 그리고요.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불안하고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요. 기사가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큰 칼은요. 고집을 상징하는데요. 고집이 꺾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꾸로 매달려 사내나 칼에 찔러 죽잖아요. 고집을 꺾지 마세요. 조금 더 고집 부르셔야 돼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타로도 감정을 상징하는 컵 그리고 여왕이고 연애에서도요. 고집 고집이 좀 필요해요. 두 분의 사이를 누군가 아 그러지 마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일이 안 되고 하니까 연애에서도 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결론이요. 이렇게 좋은데요. 사랑도 두 개나 나왔고 비즈니스 황금의 펜타클 요타로 이 동전도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5월달 괜찮습니다. 요럴때 제가 추천드리는 조언은요. 꼭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일을요. 잘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 꾸준히 하시고 내일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모든걸 다 100점 만점 오늘도 100점 만점의 하루 내일도 100점 만점의 하루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 얘기 그리고 타로에서 나온 결론을 믿어주시고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이게 될까 고민되시겠지만 그런 고민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요. 그 뭐죠? 다 왔어요. 고개 하나 딱 넘으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위한 낙원이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 하나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 뒤에 있는데 그 안 보여요. 그런 시기가 5월이에요. 자 제가요 아주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 하나 하나만 넘으시면 돼요. 두 개 다 아니고 하나 요거만 고개 하나만 딱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연애 사랑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왔고 행운과 목적 달성 펜타클 황금 동전 이렇게나 많이 나와줬어요. 파이팅 하시고요.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이해했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아 좋네요. 게임처럼 즐겨라. 여러분 게임처럼 한순간 한순간에 예 그 상황을 즐기세요. 너무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고민 뭐 물론 되시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그리고요. 기다림조차도 어차피 예 결론이 좋으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림조차도 즐겨 보시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흥분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5월 예 이 기다림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응원합니다. 꼭꼭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 좋은 결과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아 아 아